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갱년기가 되면은 남자나 여자는 어떻게 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남자들도 갱년기 있어요. 선생님들 그쵸? 왜 이게 왜 그러죠? 저 잠깐만 질문 있어요. 저희 남편 갱년기 있어요. 현실 부부예요. 제가 오늘은 여성 호르몬을 깨우치고 청춘으로 돌아온 증인 2호 인성입니다.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나요? 살다 보니 이미 벌써 반백살이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똑같으세요. 갱년기의 원인이 되는 이 여성 호르몬은 원래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성 호르몬이 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임신이나 출산 같은 여성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 도와주는 호르몬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여성 호르몬은 전신에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계가 돌아갈 때 윤활류가 있어야지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 여성 호르몬이 있을 때는 모든 기능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뭔가 조금씩 삐거덕삐거덕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갱년기를 잘 이겨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여성 호르몬의 변화를 보면요. 35세부터 급격히 감소를 해서 40대 후반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거의 바닥이 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우선 가장 많은 게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지면서 안면 홍조 확 달아오르죠? 바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잠을 잘 잤는데 갑자기 잠도 안 오고 별거 아닌 거에 굉장히 섭섭하고 짜증과 신경질이 많아져서요.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사춘기와 비슷한 정신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발생하는 갱년기 정말 궁금한데 어떤 어떤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많이 알고 계신 게 우리 안면 홍조 훅 달아오르는 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후끈거리고 수면장애 불면도 많이 오게 되고요. 설명하기 어려운 통증들도 올 수 있고요. 사실은 이러한 증상들은 개인 차이도 있고 잘 극복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갱년기가 온 다음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까지 와요? 심혈관 질환의 환자의 비율을 보게 되면 갱년기 전까지는 남성분들이 더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갱년기 이후가 되면 여성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심혈관 질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니까 이 급격한 변화 때문에 걱정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아까 안면 홍조는 증상이지만 심혈관은 실제 질환이 되고 우리 생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경각심을 갖고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50대 이후에는 남자보다 여성 환자 비율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네요. 그렇죠. 모든 면에 있어서 여성이 갱년기 때는 남성보다 좀 앞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폐경은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건가요? 마치 늦으면 늦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뭐든 과한 것은 좋지가 않아요. 중년 여성의 90%가 44세에서 55세 사이의 폐경을 겪게 됩니다. 초경이 일찍 시작했거나 폐경이 늦게 끝나는 경우에는요. 유방암 발병률이 1.5배나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연 폐경, 폐경 안 됐다고 난 오랫동안 생리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암의 위험도에 대한 진찰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든지 적절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중년의 여성분들이 미리 준비 없이 갱년기를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갱년기 그때는 한 50세 정도가 되면 그동안 잘 살아왔구나.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지 뭐 이런 단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누가 뭐래도 100세 시대가 된 거를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완경 전후에서의 갱년기의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느냐가 앞으로 남은 50년의 2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혼님도 갱년기 중산을 정말 겪으셨어요? 저는요. 너무 힘들었던 게 일단은요. 불면증. 불면증이고 더운데요.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여름 다 더워 이게 아니라 타들어가는 더위예요. 목이 타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더움. 이 더움이 오고 한 몇 초 간격으로 오한이 와요. 어머. 뭐야. 추웠다가 좀 며칠 있다가 또 더워. 그리고 막 입을 걷어찼다가 좀 이따 너무 추워. 근데 제가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요. 감정위복이 너무 심해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냥 우리 아이랑 같이 놀고 TV도 재밌게 잘 봐요. 근데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아니 근데 그 갱년기가 되면은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남자들도 갱년기 있어요. 선생님들 그쵸? 왜 그러죠? 저 잠깐만 질문이 있어요. 저희 남편 갱년기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갱년기 때문에 막 버럭하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저보다 한술 더 버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깨갱이 하면서 속으로 우리 남편 갱년기인가 보다. 근데 여자도 갱년기 오고 남자도 갱년기 오면은 동시에 오면 그것도 골채가 보인다. 아니 자리를 그때 피하면 돼요. 자리를 피하세요. 근데 일원님하고는 좀 다른 방법을 쓰시네요. 일원님 남편은 곁에서 마사지도 해주고 같이 일도 없는데 이혼님께서는 피해라. 일단은 왜냐면은 큰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커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운이 되는 모습을 그래서. 아이고 현실 부부예요. 현실 부부예요. 근데 선배님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인생을 잘 준비하려고요. 자꾸 집에 들어갈 때 우세요. 사실 남자들은 남성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여성호르몬의 비율이 많아지니까 눈물도 많아지고 여성스러워지는 것도 있고요. 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의 감소는요. 감정을 조절하는 우리 신경전달물질 중에 행복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의 조절을 여성호르몬이 관여하는데요. 그래서 여성호르몬이 줄어들면 우울증이 잘 올 수가 있고 또 불면증이나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사실 저도 이런 좋은 남편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저도 추웠다 더웠다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덥다고 이불 차냈다가 또 춥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갱년기여서 그런가?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참을성이 없어졌군. 갑자기 화가 막 나서 그럴 땐 자리를 피하세요. 안녕. nell how is this room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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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m. 갔다 오세요.